흘리지 마라 야 제니야 너도 하나 먹어봐 되게 맛있어 됐어 오빠나 많이 먹어 야 뭘 그래 야 지니야 또 사와라 다음에 야 제니야 미안해 야 근데 할머니 너도 봤지만 좀 안됐잖아 야 그래도 그렇지 너 필요한 만큼만 사야지 너 초콜릿 샀는데 또 사고 떡도 다 사고 그리고 영화비까지 다 날렸잖아 그래 언니 화낼만 하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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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내가 먹을 거 있어 초콜릿도 샀어? 초콜릿도 있대 초콜릿도 아이고 많이도 샀구나 야 너 무슨 모기야까지 있냐 아니 이거 그냥 길에서 산거야 이거 한 번만 더 사오면은 우리 엄마가 혼내킨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방에다 넣어 다니는 거야 하아 그냥 안 산다고 하면 될걸 무조건 예스라니깐 아휴 그래 나도 지나가다가 이런 장사 있으면 하나씩 사주게 되더라 뭐 수고도 없고 좋은 일이지 뭘 그러냐 아이 할머니 이런 거 살면 뭔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이 애가 거절을 못하니까요 오빠들도 비서 부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야 웃긴다 야 제니야 우리가 언제? 호총 아휴 제니야 그냥 안 그랬어 모순부리듯 했으면 했지 그러진 않았지 아이고 이런 그럼 못 써 아랫사람이라고 착하다고 막 부리면 되나? 아 할머니 우리 안 그래요 얘 얼마나 우리가 챙기는데요 아 얘 얘 경인아 네? 가서 물 좀 떠올래? 네 자 진진 물 좀 떠올래 어? 경인아 빨리 네 우리 뭐해 빨리 물 떠와 쓰읍 쓰읍 내가 갔다 올게요 제니야 이제 그만 화 풀어 이 영화는 내가 다음에 돈 챙겼을 때 그때 꼭 더 있을게 이 약속 어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? 너 또 떡장사 할머니가 나타나면 영어구 뭐고 다 사버릴텐데 아니야 다음에는 꼭 천 원어치만 살거야 진이야 내가 네 착한 마음은 알겠는데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해야 돼 애야 따라해봐 안 사요 내가 어린애니? 됐어 아 빨리 따라해봐 빨리 따라해봐 안 사요 안 사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진이야 너 여기 있구나 어 잘 됐다 야 형이 이거 어디 쳤는데 오다가 무지 밖에 많았거든? 니가 좀 어디서 좀 다시 쳐져라 어? 안 해요 싫어요 잘했지 가자 왜 저러는 거지? 큰일났네 아 배 아파 아 맞다 맞다 나 노트 사야되는데 야 진아 갖고 있어봐 나 금방 올게요 싫어 싫어 뭐? 이제 어떤 부탁도 안 들어줄 거야 싫어 어? 어? 이 자식 말코메? 싫어 형도 싫어 뭐? 나 지금 어? 모든 게 다 싫고 안 사 그리고 형 나 이제 영화 데려 봐야 되니까 그냥 기다리겠다 갈게 야 야 인마 그래? 그러니까 지니가 예스맨에서 완전 노멘 됐다 이거야? 아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? 인정 사정도 없으니까요 걔 원래 딱 시키면은 예스 예스 그러면서 잘했잖아 응 근데 어저께부터 딱 두 마디밖에 안 한다니까 싫어 안 좋아 그 다음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어? 지니 오빠한테 그런 면도 있네? 네 야 아주 예스맨도 좀 그렇지만 무조건 노멘도 안 좋을텐데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지니 오빠가 거절해버렸다니까 편하다고 계속 그러던데? 하지만 지니 바뀔 필요가 있어 지니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지금 제니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 맞아 지니 지니가 아까 우유를 지금 많이 먹는 것 같았어 그니까 얼굴이 우유처럼 이렇게 하얘잖아 그치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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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 우유 얘기가 아니라 우유부단 아이 귀여워 괜찮아 뭐? 지니 오빠가 우유배달까지 해? 응 아이 애ителя아 야 저기 저기 방금 들어오신 손님네 주문 좀 하자 우유 타라 할 줄 모르니까 빨리 가 봐 빨리 어서 오세요 에이 근데 지니 오빠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는 거야? 글쎄 그렇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야 안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? 뭐야 천서 사람란 말이야 천서은 변하지 않아 지니도 변하지 않을걸 그것만 정말? 잘했어 야, 이제 오빠들도 네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. 야, 오늘은 꼭 영화 볼 거지? 옅쏠!